안녕하세요. 슥소희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불꽃놀이 할 때 불꽃이 연속으로 터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키네마스터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불꽃은 연속으로 계속해서 터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한 번 터지고 말잖아요. 계속해서 하단에서 보세요. 길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쪽에서 탁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길게 해도 안 터집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보여 드릴게요. 한 번 뚝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불꽃도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하고 안 해요. 이것도 볼게요. 이렇게 한 번 하고 지금 하단에 타임라인을 보세요. 계속해서 흘러 가는데도 안 돼요. 이 불꽃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걸 클릭하면 어디에서 온 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이게 타임라인의 키네마스터에 오브레이 있죠. 레이어에 가면 오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꽃축제2에서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불꽃축제2에서 오브레이 에서 오브레이 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브레이 한번 빠져 가볼게요. 여기서 레이어에 가면 레이어 터치 해 가지고 오브레이 여기 있죠. 오브레이 가면 여기서 불꽃축제2를 한번 찾아 볼게요. 불꽃축제2라 이렇게 찾아보면 불꽃축제2가 어디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까 놓쳤네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보세요. 오브레이 에 불꽃축제2에서 지금 현재 뭐 아까 이런 거 이런 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죠. 요거 지금 보세요. 요것도 한번 딱 하고 말잖아요. 화면 보세요.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인데 화면에 여기서 한 번만 프레이 해보면 이렇게 한 번만 말아요. 이걸 길게 이렇게 하면 연속으로 계속 터진 않냐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딱 하고 말아보래요. 연속에서 계속 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짧잖아요. 가져오면 짧잖아요. 이걸 길게 한 다음에 이걸 연속으로 이렇게 잘라 줘야 됩니다. 가위로 가지고 트림 있죠. 가위 트림 앤 분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프레이 헤드에서 분할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서 또 분할하고 또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분할하고 이렇게 계속 잘라 주는 방법뿐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여러 가지로 잘라 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개 잘렸죠. 길게 해 가지고 자르면 불꽃이 연속으로 터지겠죠. 해플레이 합니다. 연속으로 이렇게 터지잖아요. 연속으로 계속 터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이 불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크로마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여기서 이건 또 뭐죠. 이런 불꽃이네요. 여기서 이것을 길게 뽑아 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인 만큼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뽑으세요. 요 위에 불꽃은 삭제해 버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자릅니다. 트림 분할 해 가지고 플레이해야 돼서 분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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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잘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 아니고 다른 불꽃도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것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이쪽에 갖다 놔 볼게요.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쪽 편이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이쪽 편에 있는 이겁니다. 이쪽 편에 있는 이거예요. 이 불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이렇게 길쪽에 해 가지고 여기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거는 한 번만 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잘라 줍니다. 트림 인 분할 트림 인 분할 터치해 가지고 플레이 해야 돼서 분할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계속 잘라 줍니다. 잘라 볼게요.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교차 시켜 줍니다. 이렇게 교차 시켜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앞에서 플레이 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위에서 계속 연속으로 교차로 터집니다. 그래서 불꽃을 여러 개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걸 출력해 가지고 불꽃놀이에 써보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이것을 크루마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적용시켜 볼게요. 이걸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에다 불꽃을 터트려 보겠습니다. 제가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로 가서 제가 이 폴드에서 불꽃이 터지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길게 한번 눌러 볼게요. 파이어 웍스 멀티 이렇게 나오죠.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하면 파이어 웍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꽃이 터지겠죠. 불꽃이 터져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번 만들 때마다 우리가 적용시킬 때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기 힘든 게 미리 크로마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를 눌러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플러스 를 눌러서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앞부분에 여기 글자가 있으니까 제가 좀 잘라 버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걸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오른쪽을 트리밍 왼쪽을 트리밍 그리고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그럼 크로마키를 해야 되니까 선택한 다음에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 터치를 눕니다. 왜 이게 안 되죠.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시켰는데 색상이 좀 틀렸네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왜 크로마키가 안 되느냐 하면 키 색상이 있죠. 이게 지금 노란 색깔이잖아요. 이 청색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바탕 바탕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청색을 안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키 색상을 터치해 가지고 청색 블루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청색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세조정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미세조정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왔다갔다 해서 화면과 맞춰줍니다. 그러면 볼게요. 플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좋지 않죠. 여태는 미세조정을 더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왔다갔다 할게요. 조금은 써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요. 크롬마키에서 미세조정에 가서 여기 왔다갔다 하면 화면이 조금씩 바뀝니다. 프레이 한 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불꽃돌이가 미리 이렇게 정해 나오면 크롬마키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면 편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꽃돌이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면 편할 것입니다. 이상 불꽃돌이를 크롬마키를 적용해서 미리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될 할 수가 할 수 할 수 할 수 할 수 할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